오우야 어우야 내 얼굴 봐 왜 징그러워 어 이 눈빛 살벌한거 보소 그 이심오라, Hammond? 아니면 그 마크를? 그 아리프트 그놈? DON'T BULLSHIT US CEC knew all along about the marker, didn't they? Isn't that why you're really here? Corporate wouldn't send the 이심오라 for some off-the-books mining But alien technology, yeah, that fits And I wasn't losing my team FIT into this theory Hey, knock this shit off! We're into the debris field We get the ADS back together, or it's over Then meet me at the captain's nest Daniels? Fine But I'm going through the ship reports, Hammond I'm getting some answers 약간, Hammond은 원칙을 중요시하고 Daniels Daniels 뭔가 좀 숨겨져있는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왜 안 열려요, 이거 열어! 저쪽이구나 헤헤 죄송 자, 돌아왔다 어휴, 반시체가 있네 트램에서 타고?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진행을 해봅시다 진행을 해봅시다 분위기가 왜이래 잠깐만 아휴, 최단양씨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2만원 후원 너무 고마워요 이제 게임 시작하니까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유의해주세용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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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왔다 그지? 아아아아 그러네 이리로 가야되네 레벨 2 레벨 2 세큐리티 클리엔스 여기서 보안등급 2짜리였나보다 그치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아, 이거 뭐야 꺼져 쟤, 얘 개 아니에요? 브루탈? 아, 얘 이름이 뭐였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 겁나 큰 애 레비아탄인가 아, 이름이 뭐가 있었는데 브루탈리스크? 그건 저그족 종족 아니야? 브루탈이 맞아? 스토어다 탈게 없네 스토어다 자350 이제 곧 저친구랑 싸운단 얘기겠죠? 와아아아 여기 이야아 이 장소 기억나 으아아아아아아 아니 아잇 미취에에에에에에에에.. liken 아니, 추억 회상 하기도 전해 자, 잠깐만 지금 산소... 이거 어떡하지? 현장실에서 해만드 만나기 여기가 방금 이제 지금 운석을 맞았잖아 원래 이런 파편들을 파괴하는 바주카가 있는데 바주카가 우주선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자동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없애주는 시스템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설정 해줘야 될 겁니다 오, 가보면 알겠지 오, 저기 위쪽이 닫혀서 지금 산소가 다시 공급이 되고 있어요 해만드형 뭐야, 나 머리가 없어! 뭐야, 이... 이 스캔 뭐야! 나 머리가 없어요! 저기요! 얘 뭐야 첸이 왜 저기 들어 있어 너 어떻게 말하고 있냐, 머리가 없는데 보내줘 잘가아 위주에서 잘 살아 캐논 고치러 가자 캐논 고치러 가자 캐논 고치러 가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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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 앉아? 영화 관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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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그럼 나 이제 잠겨있는 곳 다 갈 수 있어? 뭐 조심할게 뭐가 있어 지금 완전 만신창인데 돌아가요 그러면? 현장실에서 해먼드 만나기 끝났고 이제 올라가자 레벨 2로 올랐네 아싸 머리 다시 생겼다 건강해져버렸 뭐야 구멍 뚫린 곳 오! 막혔어 이제 산소 괜찮아 아 되게 넓네 여기 아이템 아이템 이 넓은 공간에서 아이템을 많이 주면 이유는 단 하나죠 뭐야 그 이유가 지금 바로 밝혀질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겉에는 딱딱해서 안을 때려줘야되요 아 근데 안을 때려도 딱히 반응이 없는거 같은데 던져 야 쟤 지금 보니까 등쪽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어아아아워어어 에이!! 어어어이! 쟤 등쪽이 노란데? 등쪽! 아- 스텔지스 어어어! 때려! 죽었어? 야 나 총알없어! 이게 맞아? 자 스테이시스 마지막으로 지금 한 번밖에 더 못써요? 뭐야? 아 쟤 다리 잘렸네 얼레리 꺼 얼레리 다리 잘렸네 이제 목숨도 잘라드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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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약하구나 템 내놔 임마 아 노든 아이스 리퍼가 넘사라니까 아주 그냥 아 왜 여기도 레벨 3이야 기껏 2로 올려놨더니 이런 쓰레기 게임을 만나 와 아이템 전투 다 끝나니까 주네 정말 타이밍 좋아요 먹을까 그러게 정말 유감이네 어 작업대 엘리베이터 제어 엘 아 아까 중앙에 있던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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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딜 봐서 살해한거야! 사고지! 얼탱이가 없네 쟤 어딜 봐서 살해한거야!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어디? 능력을 한번 볼까? 화염방사기 저게 특수능력이? 화염벽의 지속시간이 훨씬 증가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닥치고 리퍼 리퍼가 훨씬 좋아요 용량 지속시간 음 플라즈마 커터는 지금 풀옵이지? 이 밑에 밑에 네모가 지금 특수능력인가? 발현이 아직 안된 특수능력인가? 슈트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스테이시스 에너지 스테이시스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시스 존은 뭐지? 앞으로 스테이시스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브루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정면돌파는 확실히 좀 무리니까 스테이시스로 느리게 만들고 상대를 해줍시다 스테이시스테이시스 에너지 스테이시스 에너지 스테이시스 에너지 정면돌파는 지금이 1층 지금이 1층 2층으로 가야돼 2층 가자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어떻게 중간에 바꾸질 못해 층을 뭐야 뭐야 안녕히 계세요 뭐야 누가 장난치나 아 여긴 또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어둡게 살아 사람이 좀 밝게 살아 제발 해킹 커버리처럼 불 다 꺼놓고 그러고 살지 말고 니가 무슨 어둠의 자식이야 빛이랑 함께 있으면 힘을 잃어 아이고 또 뭔데 아이고 또 유성 충돌했나보다 일로 와봐 바깥에 아이템 있어 있잖아 400원 이런거 잘 봐야 된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아이템 여기 있는거 100원 왜 이렇게 소박하게 있냐 말하기 뻘쭘하게 500원도 돈이다 이 말이야 창고다 어어 미안해 여기 닫히면은 산소 들어오겠지? 그렇지 와영 창고 특 아이템 별로 없음 아 창고 까서 죄송합니다 창고님 와 노드 있는 창고를 감히 아이템 없다고 내가 무슨 막말을 이건 창고님 화내셔도 인정이다 진짜 저거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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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건? 아니네 야 근데 우리 라인건 원래 그렇게 후반로에 먹던가? 금방 먹지 않나? 나 라인건 지나쳤나? 아니 전설의 라인건 언제 먹어요? 데드스페이스 대표 무기잖아 일단 컨택트 빔 와 멋있게 생겼다 지금 후반 아니냐구요? 지금 초초중반이에요 초초중반 이제 이제 3 챕터 끝났고 이제 4챕터다 이걸 어디다 쓰냐? 대형 에너지 프로텍터입니다 이거 무슨 무기인지 기억도 안나네 지금 플라즈마 커터가 없는 상태니까 1번으로 써보자 어 어디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빔을 발사하는 중량 에너지 프로텍터입니다 이따 한 번 써보자 뭔가 되게 셀 것 같은데 느낌이 어? 길을 모아야 돼 에? 와 뭐야? 아니 이런 무기가 있었어? 되게 좋은데? 나 데드스페이스에 이런 무기가 있다는 기억이 왜 전혀 없지? 새로 추가된 무기인가 무기가 변형된 건가 뭔가 뭐냐 이건 뭐야 이거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저씨 내려와요 이거 왜 안 내려와져요 시네시스 이거 힘이 약하네 이리 와봐요 안 되네 쓰레기 게임 어? 잠깐만 이렇게 시체가 많다는 건 가올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다른 곳 가봐야지 메인 퓨즈 승인받은 직원의 출입금지 아이템이다 이건 뭐지? 일단 보이면 부셔 브론즈 반도체 돈을 참 많이 줘 나 진짜 난이도 올려야 되나? 어? 여기 잠겨있었는데 열린다 이제 아닌가? 원래 열려있었나? 기억이 안 나 일단 진행로트는 이쪽이 아닌 거 확실하지? 응 아싸 노드 야 노드 두 개 먹었어 나 지금? 에? 노드가 두 개 있었어요? 쩐다 비밀장소 굿 돌아가자 아 뭐가 이렇게 방이 많아 데드 스페이스는 진짜 작정하고 이렇게 파밍하면 아이템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난이도가 이지여서 이 뒤에 뭐 있냐? 아 난이도가 이지래 이거 난이도가 보통이어서 애들이 금방금방 죽기 때문에 아이템이 진짜 금방 쌓인다는 거야 아 근데 맵이 원래 이렇게 컸냐? 컨택트 빔 보조 공격 데미지 주공격 데미지 보조 공격은 뭐고 주공격은 뭔데 용량 열두 개 이건 좀 애매한데 리퍼를 마저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속시간 다음에 할 때 하드모드 하실래요? 근데 이걸 이걸 똑같은 거를 난이도 바꿔서 또 하기에는 또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기니까 뭐야? 앗 피해치롱 야 잘 갈린다 아아아아 랄랄라 재촉이세요? 아 근데 좀 아프네 아아아아아악 아 깜짝이야 낑겨가지고 낑겨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되나 뭐 이렇게 랩이 넓어 회로 차단기 난 솔직히 회로 차단기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 캐논으로 바꾸고 아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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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 왜 또 오오오오 어 야 가온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어디갔 네 이리 와 뭐야! 야! 좀 가자! 잡았어? 다 잡았어? 더 없지? 자 이제 돌아가자 컨택트 빔 쓰면 다수 상대할 때 좋을 것 같다고? 음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아니 컨택트 빔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총알도 많이 생기긴 했네 너무 리퍼에만 의존하고 있기는 했다 확실히 컨택트 빔 써보자 이거 특수 공격도 아직 안 써봤거든요 특수 공격이 뭐더라? 소행성 커터 세발 쓰네 세발 뭐 얼마나 강하길래 징펑 이러면서 폭발하나? 이어폰 끼고 보고 있는데 고막이 터질 것 같다고? 내 방송 처음 보는구나? 우리 장작분들은 이미 고막을 잃은 지 오래에요 좀 더 많이 보나보면 좀 괜찮아지더라고 뭐야 이거 뭐야 기분 나빠 어? 에? 엄마가 유니톨로지 신자였다고? 자 여기서 세계관 정리 좀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커라는 외계에서 찾은 신성한 돌이라고 여겨지는게 있어요 마커 여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약간 뾰족하게 얽혀있는 이 뭐라고 해? 개 집게발 같이 생긴 이 돌을 마커라고 하는데 이 마커가 이제 우주의 진리를 알아낼 수 있게 해주는 어 신의 뭐 길잡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설립한 데가 있는데 그 종교가 유니톨로지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지금 저 마커가 성스러운 유물 성물 같은 걸로 여기고 있는데 알고보니까 실상은 진짜 위험한 물건이었던 거죠 이 방은 어떻게 들어가요?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이따가 다시 옵시다 어? 저기... 숨겨져 있네? 저 간사한 것 이 상자로 숨겨두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뭘로 쏘지? 이 거 예이 아유 감사합니다 미스터 호기심 키기씨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여긴 또 레벨 3짜리 상자가 있네요 언제쯤이면은 모든 아이템들을 다 여러 제께면서 행복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무기 업그레이드 펄스 라이플 업그레이드 어 쓰레기 게임 아무것도 못 열어 100빵 뭐 나온다고 이제 아 안 던져도 쟤는 알아서 죽었을텐데 까비 아 켜졌다 꺼졌다 하는 발판이구나 꺼졌을 때 비빔 비빔 나 이제 특수 발동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 얼마나 강력한 빔이 나오는지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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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뭐야 빔 빔 아 내가 쓰고 싶었는데 어 참았어 아니 전기로 이미 달궈져서 개피네 한테 소행성 쿼터를 쓰긴 너무 아깝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어 이거 타이밍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진행루트 아니죠 어 자 빨리 꺼져 빨리 꺼져 꺼 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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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이야 죽을뻔했네 왜 또 레이저 빔 아 뭐야 빔 이런 느낌이군요 피해지롱 스페이스로 차징을 해서 모았다가 한 번에 팍 쏘는 거예요 어 아이고 아이템을 주실려고 했는데 회복 킷을 써버렸네 아이고 이씨 아까워 죽겠다 화성 쿼터 유리 스페이스로 첨 시미너 comed 아니 잠깐만 이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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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estival 스페이스 어 느려 져라 레이더 핏!!!!!!!!! 장전! 이리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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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오케! 죽었어? 개 멀쩡해 개 멀쩡해 아 왜이렇게 느려 터졌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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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템 사용 예아 아 뭐 저기서 10퍼런 속수가 막 날뛰고 있는데 뭐여 저거 징그러워 얌전히 만들어버리기 누리 누리 옆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총알이 리퍼로 가자 이제 이 장판들 다 꺼졌으니까 네크로워프들이 더 날뛰 거라고 절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막 나온다 자 봐라 이제 나온다 나 나 나 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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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잠겨있냐는데 아 아 내고? 그 감염된 사람중 하나가 나였어 이거봐 죽은 세포가 지금 다 살아났잖아 이거 봐 이거 봐 허우씨 홀리 뭐야 어 또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지라고 말하자마자 나오네 학피제고 던지기 한 번 더 조용 내려갑시다 자 이제 캐논을 자동으로 설정시키도록 할거에요 지금은 전력이 아예 안들어가 있어서 꺼져있었고 보자 여기서 하는거네 어 마스터 오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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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퀘스트 지나쳐서 지금 플레이 안되는거는 아닐거야 저거 뭐야 뭐것도 아니지 엥 절이로 간다고? 어 상점이다 일단 템 정리좀 하고 초대칭 사슬 컨택트 빔 일단 이거부터 구매를 해야겠죠 안쓰더라도 아이템 능력은 보고싶으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자 그리고 이제 음 진짜로 아이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 창고로 넣겠습니다 컨택트 빔도 솔직히 잘 안쓸 것 같아요 어 약간 효과가 리퍼랑 비슷한데 탄을 엄청 많이 먹어서 잘 안쓸 것 같습니다 이거 창고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고로 넣으면 이제 저 무기를 들기 전까지는 저 탄창들이 안나옵니다 다른 몬스터들을 잡았을 때 제가 들고 있는 무기의 탄창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무기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이 여러 종류가 나와서 탄이 퍼져요 저 필요한 것만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자 이제 플라즈마 커터를 다시 1번으로 설정을 해놓고 1번 들어주고 장전 오케이 나이스 가자 얘가 맞아? 어디로 가야돼? 어디까지 가? 어? 트램타고 아예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네? 여기? 오잉 아 방금 상점 들렀을 때 그냥 다른 스킨으로 바꿀걸 근데 아마 저쪽 지역으로 가면은 바로 앞에 상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바꿉시다 그래 이건 볼 만큼 봤다 와 근데 헬멧 벗었을 때가 진짜 충격이네 머리가 없을 줄이야 받았다 상점 상점 없나? 얘들아 나 돌아왔어 어이씨 너 왜 무빙 쳐 나 왔다니까 진짜 반갑게 헐레벌떡 마중 나오는 거 보소 아 형 조금 감동받아버렸잖아 여기 있다 상점 오케이 뭘로 바꿀까 아 P7가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특징이 없다 진짜 그냥 피에 쩔은 그 느낌밖에 안 들어서 막상 플레이하면은 좀 느낌이 다르려나? 오 야 근데 확실히 전장에 고군분투한 그런 느낌이기는 하네 어 약간 진짜 아이자가 잘 표현한 스킨이지 않나 그래 기념도 할 겸 이걸로 조금만 더 플레이 해보죠 이걸로 조금만 더 플레이 해보죠 이걸로 조금만 더 플레이 해보죠 아 시끄러워 아니 권한 없음 아 권한을 얻고 나서 여기를 가야 되는 거네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못 깨게 이것도 막아놨어야지 나 권한이 없잖아 아 다시 돌아가야 되네 이거 갓겜이네 돌아가자 서브 퀘스트라고 해서 메인캐만 진행하다 보면은 막 지나치고 그러지는 않는 건가 귀 막아 엔지의 소절이 엔지의 신이 예센 섹시 엔지의 신이 엔지의 신이 엔지의 신이 어쩐지 아무리 서브 퀘스트 하러 가는 길이라고 해도 너무 아무것도 안나오더라 아 더워 그래도 환영객 하나는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막 크게 상처받진 않았어 날 마중 나와주는 애가 한 명은 있더라고 좀 감동이었달까 아 워로 다 왔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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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있는데? 얘들아? 야! 저 밑에 어떻게 내려가냐? 저 밑에 뭐가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야된다고? 아... 여길 가야되나봐. 지금 잠겼다. 저기 나중에 자연스럽게 얻게 되겠죠? 뭔가? 나 여기 안와본 곳인데? 화염방사기도 잘 안쓰는데 그냥 버려버릴까? 여기에 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었는지 알 것 같다. 진짜... 진짜 진짜 드럽게 넓네. 아... 여기 또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와... 멋있다. 나 처음엔 되게 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아이작이지. 약간 장난스럽지 않은 진지한 스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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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인생은 여기에서 해 봐. 여기는 최종 등급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네요 어? 나 이 장소 어딘지 알아 이 여기 옆에 세 개의 캐비넷 있는 이 장소 나 와 여길 오게 될 줄이야 설마 그건가? 가디언? 벽에 붙어있는 그 괴물 나오는 곳? 진짠가? 내가 뒤늦게 기억이 났는데 죽어 빨리 왜 안 죽냐 얘 뒤늦게 기억이 났는데 이 배 때리면 기생충 나오는 애 있잖아요 다리랑 팔 노리면은 배 안 터져서 기생충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배를 때려가지고 기생충들이랑 막 같이 제로트 추고 놀았네 정수 시스템 캐논 바꿔도 되는 건가? 조금 이따가 바꾸자 바꾸어도 이 문은 열리겠지? 구입 초기 자 자동 조준이 없으면 캐논은 무용지 자동 조준 시스템이 먹통이라 내가 몇번 쏘다보면은 이제 AI가 그걸 학습해서 잘 할거다 이러는 겁니다 ADS 캐논 3대 좋죠 캐논이 우주선의 가장 외곽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해요 가보자고 자 지금 딱 과도 큰일이 날 것 같이 생겼죠 문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이게 뭐지 조정하려면 소행성을 파괴하세요? 이거요? 뭐..뭐 어떻게 하라고 타격 명령 뭐지? 이거 맞아 내가 지금 하고있는게 이게 맞는거야 뭐..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야 이거 오리지널이랑 되게 많이 다른데? 야 오리지널이랑 완전 달라 지금 내가 뭘 하고있는건지 모르겠어 아아 내가 우클릭하고있는 방향으로 얘가 조준하고 있구나 쏴 아하 아하 아이 되게 어렵게 해놨네 게임을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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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른거 하나 더 똑같이 똑같이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 오리지널에서는 좀 지루한 미션이었거든요 캐논이 자동 타겟팅 되는게 그걸 많이 지금 축소시킨 느낌이네요 조금 게임이 난해하게 되어있어가지고 당황하긴 했는데 방법 아니까 쉽게 됐네 마지막 하나 뭐야 이거 깜짝 놀랬잖아 어 바쁘단 말이야 바쁘단 말이야 시킹 타겟 시스템 아프스까까까까생 누구야 어 다 운... 아 앗 바쁘단 말이야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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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에 도달 중입니다 헉! 저희 맷 밖으로 나가면 저런 경고가 뜨네요 좋아요옹 돌아가 아니 근데 포대쪽으로 다가가는 그 연출은 오리지널이 더 좋았는데 그때는 근데 이렇게 무중력인 상태에서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출이겠죠? 어 니콜이다 아 안녕 잘가 어 내 얼굴 보고 충격먹었나봐 어 뭐야 나 왜 다시 나타났어 징 갈아드려요 당신의 아름다운 피부 거칠거칠하게 이상한 소리들 뭐야! 어 쟤네 와 진짜 오랜만 네 이건 솔직히 대드신 봐야된다 이건 이거 진짜 봐야된다 대드신 근데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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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해야 되는데 너는 죽이면 안 되는데 넌 죽이면 안 되는데 아 나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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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이브 했냐? 세이브 했어? 지금이야 ixa6 세이브isz 데드신 보자 아야 아니 잡기 공격을 해야지 때리지 말고 잡기 공격 잡기 공격 이런 개색 야 잡기 공격하라고 잡기 공격 아니 다음에 봅시다 기회는 또 있어요 아니 너무 잔인해서 없어졌나 그 데드신이 일정 체력 수치 떨어져야 데드신이 나올 텐데요 그런가 아니 난 잡기 공격에서 피가 다 달아야 데드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찰지게 때리기만 하면 데드신 안 나올걸 자 해먼드 만나러 갑시다 가 아니네요 어디로 가야돼요 아 해먼드 보러 안가고 그냥 바로 의류실로 가버리네 니콜 만나러 어 슈트 레벨 3 어 오 마이 2만원 나 돈 여요 있어요 이거 당장 벗어주고 참고로 오리지널에서도 그랬고 데드스페이스 슈트 아이작의 슈트 레벨 2에서 3으로 갈 때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평범한 오리지널 슈트고 이제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멋있게 바뀌나 보죠 자 그가 하자 레벨 3 얼마나 바뀔까 얼마나 바뀔까 물음표 뭐가 달라졌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뭐야 뭐가 바뀌었어 일단 이벤토리 용랑 오른건 참 기분이가 좋은데 뭐지 여기 변화를 감지를 못하겠지 제작진이 이거 버그 걸렸어요 뭐야 뭐지 진짜 일단 가자 뭐지 바뀐 거 있어 뭐가 바뀌었어 진짜 모르겠네 스킨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저 지금 스킨 벗은 상태인데요 모르겠다 가자 가장 극적이라면서요 아니 우리 지날땐 그랬어 내가 잘못한 거니 이거? 형은 좀 억울하다? 아 기대 심어줬잖아요 야 나 내가 이럴 줄 몰랐지 일단 오른팔의 외골격이 바뀌었다고? 음 뭔가 좀 갑박아버 붙은 거 같기도 하고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아 펄스라이플 먹었던 곳이네 에이 다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왜 이래? 이 밑에는 아이템 없나? 없는 듯 갑시다 방송의 출처 찾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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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뱅 뭐 뭐 어 당신지 지금 저는 도라 콩콩이 네 나 쟤가 걔 아냐? 그 위험하다고 했던 박사? 이름이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뭔 소리야 이거? 너 되게 잘생겼다 어어 머서 박사다 머서 박사 맞아 뭐야? 야 너 왜그래 환자들 다 아파 이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냐? 그냥 편하게? 공격이 안 돼요? 까비 이게 뭐여 어? 어? 환자들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네 침착해 아주 침착해 아주 침착해 아주 침착해 근데 이거 왜 없앤 거지? 뭐 뭐가 있나? 아우 너무 어두워 게임이 어? 야 찾았다 가디언 가디언 야 가디언 나왔어 가디언 아우 야 저거에요 저거 넌 넌 뭐야 아까부터 뭐여 뭐여 잠깐만 아아아 아아아 됐다 아니 근데 얘 원래 맨 처음 등장신이 되게 징그러웠었는데 오리지널에선 여기에서 그냥 아무 임팩트가 없이 야 나 여기 있어요 이러고 그냥 바로 전투네 뭐지? 좀 아쉽다 아니 원에 비해서 좀 덜 징그러워졌어 얘가 얘는 벽에 고정해서 이제 내장같은거를 이렇게 벽에다가 착 붙여놓고 이게 내장들이에요 그리고 배 안에서 아까 같은 그런 촉수들을 계속 내뿜는 그런 친구인데 내장을 다 끊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고통받으면서 공격하거든요 진짜 끔찍한게 자기가 살기위해서 가 아니라 죽기위해서 공격해요 계속 고통받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문을 열자 확실히 좀 잔인한 요소가 줄어드는 것 같애 내가 봤을때 클리런스 컨퍼렌드 옛날에는 그런 한계가 없었잖아 좀 이번에 좀 줄여 줄인걸지도 슈트 레벨 3 업그레이드 펄스 라이플 업그레이드 컨택트 빔 업그레이드 어디 한번 볼까? 설명만 보자 보조 공격에 발사체 크기가 증가합니다 빗맞아도 맞는다 뭐 이런거인거 같고 펄스 라이플 연사력이 크게 증가 이거 아니고? 탄약 용량이 크게 증가? 얜 얜 진짜 업그레이드도 얜 진짜 업그레이드도 애매하다 내가 왜 펄스 라이플을 안 썼는지 알겠어 뭐 저래 이제 화염방사기도 좀 업그레이드를 할까? 화염벽의 지속시간이 훨씬 증가합니다 이거 조금 이거 매력적인데 슈트 슈트는 특수능력 같은건 없네 리퍼도 더 업그레이드 할거 없잖아 딱히 어 이거면 됐고 화염방사기 이제 찍읍시다 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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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잔인한게 좀 덜해졌다고 이 게임이 망장이거나 그런거는 절대 아니고 난 난 되게 만족스러워 난 조금 아쉽다 이거지 어 맨 처음 데드스페이스를 접했을 때 그 충격 그걸 다시 느껴보고 싶었거든 자 바꾸고 그럼 이제 여기 안 열리냐? 자..잠깐만 이거 문 아 문이 아 여기 우리 왔던데구나 왔었던데 이 문 열면은 파밍이 다 돼있는거야? 잠겨있던 곳이 있네 이제 여길 열 수 있어 여기가 저번에 왔을때는 굉장히 밝은 곳이었는데 지금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지금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엄청 어두워지고 올라갔어 아 니콜 외모 너프 받은건 진짜 좀 크다 뭐야 이거 어디 공격해야돼 이거 저 있다 원솔 그쵸 아우 발자국 소리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안돼... 저 사이코 박사를 믿어버리다니... 아이구... well... 와, 머서 박사는 죽을 걸 알면서도 저 실험을 한 거야? 와, 진짜 미쳤구나 뭔 소리야 갈게요 쟨 왜 살아있냐 응, 죽었어 이제 오, 여기 안 열었던 곳이다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잠겨있던 곳 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다 설계를 해놨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 플라즈마 마지막 업그레이드 부품 얻었어 내 인벤토리 왜 이렇게 구석에... 어, 됐다 어, 아니네? 라인건인데? 라인건 업그레이드인데? 뭐 어디? 나 라인건 아직 안 먹었어요 야! 라인건 내놔 솔직히 가디언이 검열빔 맞았다고 해도 내가 데드스페이스를 해봤으니까 그러지 데드스페이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면 저 몬스터만 봐도 충분히 징그럽다고 느낄걸? 우린, 우린 너무 내성이 강해졌어 너무 잔인한거 많이 봐서 애가 어디야? 어? 니콜 니콜 목소리 들려요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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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아,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여줬던게 홀로그램이네? 내가 영상으로 봤던게 니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홀로그램이었어 이거 근데 방송 종료하면 지금 큰일나거든요? 잠깐만요 다른 방도 먼저 파밍을 좀 하고 가자 여기가 어디요? 오 아아 돌아왔네 여기 왔던 곳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방송 끌어갑시다 어? 아이C 뭐야? 어? 뭐야? 나 스테이시스 맞았어 어? 뭐야? 나 스테이시스 맞았어! 야 얘 스테이시스 만렙인가봐 와 지속시간 짱 길어 너는 이유가 그 마크가 사라지는 생각할까? 그지 그지 통벌이 단돌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 멘타 자자 자자 알겠습니다 아 아직까지まり고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그 타깝의 타깝 그리고 내가 완전히 살펴보았 그 cause of death 그것을 잃어버린 것 멈축 내가 생각 당신은 맞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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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어! 앞니 짱 길어! 뭐야? 아무것도 못하네 에? 왓 더 뻑! 재생된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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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네! 아! 저 친구는 머서 박사의 희대 역작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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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아! 길생충 아! 아! 희대 역작인 불사의 몸을 가진 괴물입니다 이름은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까먹었어요 해요 제 상대해봤자 총알만 계속 버리는거니까 그냥 도망가시면 됩니다 에그 를 잃어놨다! 아! 에그 를 잃어놨다! 아! 아! 어! 아! 에그.. 야 진짜 아니 진짜 오바 으아 야 진짜 진짜 위험 진짜 진짜 아 몇 마리야 안보여 으아 앗 쟤 외파리어도 뛰어오네 와 어 마침 좋은게 있네요 건져 느릿느릿 Shaun 어 배터리 요거 딱 보자 여기다가 여기로 가면 되지 오지마 이쪽이 아니야 튀어 뭐가 이렇게 많아 뭐야 나 뭐 줬었어 와우 드디어 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번에 등록 쫓기던 와중에 갑자기 침착하게 무기를 장착한 우리의 아이자클라크 너무 멋있어요 라인근 바로 문 밖에 있는거 같은데 갔나? 저거 봐 촉수 저렇게 쫙쫙쫙쫙 잘가요 좋은곳으로 가시길 Ger State 습관 세불로 제발 루비 반도체? 야 먹었다 루비 반도체 희귀하고 훨씬 비싼 전기 부품입니다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크레딧에서 획득하세요 와우 3단계 반도체 보안 봉쇄가 설정됐습니다 로컬 도어 프로토콜이 커럽티드 리부팅 시스템 페이스 스탠드 바이 왜, 왜, 왜 오래 걸려? 헥! 여기서 가오리 연구하고 있었어 어? 어, 뭐야? 잠시만, 제가 도와줄게 어, 어, 내가 재미있어 하이드로본닉을 fork 흥흥흥흥흥 흥흥, мы, 우리 모두 다 죽어 그 air is poison but there is still time her enzyme will work, if 흜흥흥흥흥흥흥흥, she just needs liquid nitrogen save us 참된 의인이다. 자기 목숨이 끊어져가는 와중에도 운이나 열어 좋아요 어 나 기억났어 야 무한 재생되는 괴물 이름 헌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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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돼? 이쪽이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도 되네 빨리 아까 말했다고? 말하면 뭐해 내가 못보는데 나 채팅창 안보는거 알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나도 알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기 뭐 없냐? 두리번 두리번 없네 아 인게임에서 헌터라고 얘기했어? 아 미안해 내가 자막도 제대로 못봤나봐 여기 어디에 근데 아 헌터 또 왔다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아니겠세 여기 켜 좋아 됐어 독성물실 일단 사라졌어요 좋아 이제 형 진지해질 때다 설계도 제출 아이템 구매가능 이온 콘덴서 아 업그레이드 사야되나 그냥 사 옵션 너무 궁금해요 라인건은 탄약이 꽤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막 팔면 안되고 좀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우와 루비 반도체 만원이야 좋은데? 그리고 이제 노드를 좀 삽시다 형은 이제 진지해졌기 때문에 스킨 낍니다 모험 슈트 다시 돌아간다 그 시절로 모험 슈트 다시 돌아간다 단지이기 때문이지 형 진지 모드 들어간다 형 진지 모드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이건 웬 한 마리가 내가 라인건 쏘는 거 보여주게 야 근데 라인건은 특수 공격이 뭐냐 나 기억이 안난다 이것도 세로로 뒤집는 건가? 아닐텐데 한번 보자 레이저 트랩 지뢰 설치네 뭐야 나 왜 돌아가래? 뭐지? 잘못 왔어? 아 이쪽 길이구나 뭔 소리야 뭐..뭐..뭐야 우리 여기서 못 열었던 상자나 아이템이 있나요? 없..겠지? 어우야 환풍고 소리 진짜 레이저 지뢰 오리지널이랑 다르냐고? 제 기억으로나마 똑같을 겁니다 원래 그..헌터 맨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왔네요 저쪽 실험실 여기서 액체질수 얻을 수 있겠지? 레벨 3 못 열어요? 에이 참 잠가놓은 거 참 많네 오랜만에 저장 좀 하자 오리지널 라인건 특수 기술은 폭발이었던 걸로 안다고? 아닌데 난 지뢰 설치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 내 기억은 그래 지뢰가 폭발해서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액체 질서가 와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치료실이라면서 왜 다 괴물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딜 봐서 치료실이고 어거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쟤는 왜 지 할 말만 해 이 치료들은 해 뭐 이야기 우리 꼭 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 날씨와의 Gen X-Challa의 변화를 여그에 대하시길 바라며 그러던 세계의 전기kin 세상의 전기 저를 보게 졌고 다가와서 저 다가왔나 전기 과도 영국 온도 천국 멀 conduz 우리들의 손 grew 버서우 박사는 이렇게 괴물로 변하는게 아인 아인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것 vet lé제 요 베이저 컷 뭐야 라인건 되게 안 멋있게 날아가 야 너무 너무 별로인데 야 라인건 왜 이렇게 너프 먹었어 라인건 너프 너프 먹었어 야 아니 뭐야 이거 왜이래 내가 아는 라인건이 아니야 저리가요 저리가요 나 라인건 안 쓸래 아 개별로임 어 저기 문 열렸구나 안녕히 계세용 야 라인건은 진짜 확실하게 너무도 어프 먹었다 아 저 가운데에다가 헌터를 넣어야 되네 야야 너 일로 와봐 헌터 넣고 얼려 아아아아아 바퀴 제거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이씨 이거 이거 지금 너무 밖으로 나와버렸죠? 안되겠는데? 아 야 야 이거 죽겠어 됐어 스톱 가자 잘가 크리오젠틱 프리즈 크리오젠틱 프리즈 크리오젠틱 프리즈 원언니?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스톱 크리오젠틱 friat 헨 아이징 이우 오케 아하 퍼번이 이동됐대? 내 기억으로는 얻은 모습까지 원해서 보여줬었던거 같은데 어! 야! 조직샘플 얻었어! 우리! 우리 조직샘플이 필요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 다시 가야되나? 아, 메인스토리로 어차피 가야되는구나 야, 아니 근데 내가 라인건이 왜 너프 먹었냐고 말했냐면 야, 지금도 멋있어 지금도 멋있긴 한데 원래 탄속이 조금 더 느려지고 느리고 그, 이, 이, 이 파란선 따라서 가로줄, 가로 전깃줄이 진짜 엄청 화려하게 쫙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이, 이 이펙트가 없고 그냥, 그냥 쇽! 이러고 날아가 아, 좀 멀리서 쏘니까 이제 좀 보이네 날아가는게 아, 근데 너무 빨리 날아가잖아 아, 훨씬 멋있는데?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지금 과거의 그 기억이 너무 미화되있나? 원래 이런 느낌인데 내가 과거의 그 데드스페이스의 멋짐을 너무 폭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 원래 추억 보정이라는게 있잖아 하지만 성능은 쩔었죠? 그건 인정 그러니까 라인건이지 아까 베이비 네크로머프 썰리는 거 못 보셨습니까? 한번 촉수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세 개 다 짤리잖아요 아... 근데 좀 마음에 안드네 나 라인건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해서 그런가 아우 깜짝이야! 아우 뭐야 아우 야 진짜 아우 와 진짜 개 깜짝 놀랐네 뭐야 뭐, 뭐야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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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다시 가는 거야 그냥? 뭐, 뭐야 라인건 계속 쓸거냐고? 일단 아우 제작소 가보자 제작소 가서 특수능력들 보고 결정할게요 하아 팔 게 있기는 안가? 알겠습니까? 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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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재배시설로가기 지금 밤 10시밖에 안됐는데요 10시에 자는 35살 착한 어린이 아저씨가 어딨습니까 아니 나 안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어 벌써 새벽 한 3시 정도 됐나 이 생각했거든 지금 자면 너무 착한 아저씨잖아요 자 이제 공기를 정화하러 산소 정거장 열 수 있다 트램 오고 있냐 아직도 잠겨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이 밑에도 뭐 있나 실제로 우주선 같은거 사람 태워서 발사할 때 난 되게 궁금한게 진짜로 식물을 키울까 식물 키우는거 식물에서 나오는 산소로 그게 충당이 돼 인간이 숨쉬는 산소가 사람을 태워서 발사요 그럼 우주선을 발사하지 아우 나도 데미지 입는구나 아우야 변기에서 기생충 나와 아우 징그러워 잠깐만 나 소리를 너무 질러서 물좀 마실래 아우 목아파 죽겠네 잠깐만 산소를 얻기 위해 설치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두는 용도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단 식물을 두기는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주선에 식물을 배치해 우주정거장엔 식물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으쾌하노 왜 이렇게 다 똑똑해 너네 우주선 타봤니? 아 연구과제라서 있기도 해요 오오 수경재배시설에 왔어요 참고로 놀라지 마세요 제가 원 오리지널 플레이 했을 때 진짜 놀라서 뒤질 뻔했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가까이 가면 스프링콜러 작동해가지고 파악 이러면서 물 나옵니다 음 역시 리메이크도 변하질 않는구나 나 진짜 이때 심장마비 걸려 뒤질 뻔했어 지금의 플레임이 존재하지 않을 뻔했다고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냐고 여길을 오 오 모든 걸 다행히 돌아가고 다행히 돌아가고 다행히 돌아가고 모든 걸 다행히 모든 걸 다행히 모든 걸 다행히 모든 걸 다행히 그 녀석이... 제발... 그 괴물을 없애러 저 여성분이 가셨나봐요 근데 뭐 다 죽었다고 했는데 되게 푸릇푸릇한데요? 지금 당장 따서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어?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이거는 좀 썩었네 이거는 도저히 썩었다고 보기가 힘든데? 이건 썩었네 누가 봐도 썩었네 이 시설 썩었네 죽었네 끝났네 저렇게 반복 청취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었구만 경우 액체질소가 고갈됐습니다 효소 합성? 내가 가져온 액체질소 여기에다가 넣고 그러면 좀 괜찮나 이제? 효소를 회수하시겠습니까? 뭔가를 녹이는 약간 염산약 같은 걸로 만들었나봐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독가스를 내뿜는 무언가 굉장히 커다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녹일 용도인가 봅니다 저장해요 우리 가보자 거의 개 큰 감자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썩은 게 아닐지도 리바이오돈? 이 레바이오돈? 이 레바이오돈? 이 레바이오돈? 이 레바이오돈? 이 레바이오돈? 제 팀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저장한 연식을 만들었으며 죽을거에요 저장한 연식을 완료했지 저장한 연식을 하는 건 그사로 전송한 거예요 저녁에 돌아왔지 내 연식을 좀 더 남았지 근데 내가 했어요 오 마이갓 왜? 다 찢어발기면서요 저희는 레바이오돈에 넣어야 하는 걸 물을 갖는다고 해도 다른 방법은 위험합니다 It's risky. It's risky than running out of air. My team has been altered. 헉! They're all connected to the Leviathan, breathing out its toxins. That connection goes both ways. Okay. So if I get to your team and eject them, the enzyme will be carried right into the Leviathan's heart. Behind the... Weasers... And they're suffering. And when the Leviathan is weak enough, we bent the bastard into space. 제 기억으론 Dead Space 1에서는 어... 약간 효소 쓰는 방법이 달랐었던 것 같은데 그냥 위저를 찾아야 되네, 위저. 어... 여기가 지금 안 열리고... 위저라고 이제... 인간이었지만 그 Leviathan이라는 괴물 독성물질을 내뿜는 그 괴물과 연결이 돼서 어... 일종의 숙주가 된 것 같아요. 빨리 보러 가야지? 두근댄다. 어떻게 징그럽게 바뀌었어... 이게 뭐여? 스파크 트위는 그래픽 진짜 미쳤는데요? 리퍼 업그레이드... 엥? 리퍼에 더 업그레이드 할 게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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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맞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죠? 마침 딱 작업대도 있네. 리퍼 업그레이드 한번 볼게? 음... 라인건 업그레이드 그래프가 연장됐습니다. 리퍼 업그레이드 그래프. 라인건도 보자. 특수능력이 뭔지 봐야지. 이거 왜 이렇게 넓어? 레이저 트랩 데미지가 크게 증가합니다. 아... 나 데미지보단 범이 늘어나는 거 보고 싶은데. 일단 라인건 보류. 나 노드 왜케 많아요? 노... 어... 리퍼... 리퍼날이 추가적인 반동을 획득합니다. 뭐야? 같은 내용이야? 앵글드 런처. 방향 전환 날. 아니 이름만 보면은 솔직히 뭔지 지금 가늠이 잘 안되거든요. 이거 한번 찍어봅시다. 방향 전환 날이 뭐야? 세로로도 이제 그게 되나? 세로로 어떻게 바꿔? 근데 스페이스 누르면 그냥 발사하잖아. 엥? 모르겠네.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그러면은 지금 딱히 업그레이드 할만한게 없으니까. 아니 이거 그냥 하는기면 데미지 다 업그레이드 해버릴까? 이거 하나둘셋. 요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이거 빨리 찍어버리자. 데이터 퇴근. 그리고... 라인거는 아껴뒀다가. 아껴. 아껴. 커터 방향 바꾸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커터은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바뀌는 거야. 특수 공격이 방향 전환이에요 얘는 특수 공격이 나를 그냥 냅다 날려 던지는 거고 똑같은 스페이스입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를 모르겠다 이게 뭐야 똥물이야? 와 근데 그래픽 진짜 볼때마다 경악스럽네 왜 뭐 방가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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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데미지 되게 세다 바로 녹는디 그래서 우리 귀여운 위저짱은 어디 계실까 여긴 또 불안하게 왜 이렇게 넓어요 아 아 뭐 시작하자마자 아니 근데 니퍼가 진짜 혜자긴 하다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잠깐만요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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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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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악 아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너 왜 아직도 안 죽었냐 아 어떤 개색 아니 아니 뒤질라고 뒤질라고 뭐 뭐 뭐 아이 왜 계속 나와 아 라인건 라인건 아 왜 안 죽어 아 라인건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지금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해 놓은 상태라 아 아우 빡세네 라인건 을 아예 안 쓰거나 지금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지금 둘 중 하나인데 어 어떻게 할까 아 라인건 지금 지금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해서 너무 별론데 시각적으로도 지금 너무 별로여서 쓰기는 싫고 뭔가 업그레이드하면 되게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업그레이드에 한 표? 아 뭔가 애들 되게 다 라인건 쓰는 거 보고 싶어 하네 그래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하지 나 게임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업그레이드 하자 어 여긴 뭐지? 어 이거 뭐야 허어 야 포스건이 있네 포스건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론 그냥 바람 바람 쏘는 거 겁나 세게 바람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거리 키네틱 부스터 장치입니다 네번째에다가 껴보자 어 맞아 말그대로 진짜 부스로다 이 느낌이야 한번 해봐야지 어 맞네 야 겁나 강력한 바람을 뿜어가지고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야 아니 이거 말고 뭐아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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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caring 저리이까아 라라라라라라 아 그리고 이 기생충 솔직히 이것도 너프 먹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생충 데드스페이스 1에서 기생충 붙었을 때 털어내는 거 진짜 손맛 짜릿하거든요 진짜 온몸을 다 털어요 근데 여기선 그냥 손으로 툭툭 툭툭 이렇게 떨구는 정도만 해가지고 어 뭐야 이거 들어가게 되나? 아 여깄다 여깄다 야 저기있다 저거 위저야 일반 사람인데 리바이어던 숙주로 돼가지고 얘 폐가 지금 등으로 연결이 돼버린 거야 폐가 엄청 커졌어 으 야 이거 이거 너무 징그럽게 바뀌었다 얘는 왜 이렇게 상향 먹었냐 얘가 폐로 폐가 지금 비대해졌잖아 이 폐로 숨 쉴때마다 독가스가 나와 이런식으로 이거 지금 숨쉬니까 막 계속 독가스 나오잖아요 와 얘네 근데 진짜 다가가서 효소를 주사하래 이거 바뀌었어 옛날에는 총으로 쏴서 얘네를 쓰러트리 일단 숨 좀 쉬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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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요 원래 쏴서 쓰러트렸었는데 이번에 효소를 주사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아니 그 야 쟤 그래도 인간이었는데 너무 너무 상남자식 주사인데 하긴 저걸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저 정도면은 뭐 낮게 하려고 주사를 박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박는 거잖아 아 왜요 아이고 이씨 왜 자꾸 뒤에서 와 얼레? 야 내가 몰랐는데 아 이제 확실히 알겠어 옛날에 강화형 네크로고프가 있었거든요 1편에서 오리지널 때 여기서는 근데 그 강화형이 누가 봐도 겁나 세보였어 새까맣고 눈빛에 빛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갈색이에요 이게 아닌데 뭐야 그 사이에 시체가 사라졌어? 여기서는 강화형이 검은색이 아니라 녹색이네요 약간 포스거는 근데 생각보다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공격용은 아니에요 밀치기용이에요 밀치기용 애들이 너무 많다 할 때 쓰러트리는 용도로 씁니다 나 회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나 너무 많이 맞았다 이제 올라갑시다 3층으로 바로 가야되네요 어차피 2층도 나중에 갈거기 때문에 바로 3층으로 갑시다 아닌거 같애 야 2층 가 아닌거 같애 야 3층 가 2층 나중에 올거 같애요 저 문자 꼬락선이 보니까 그리고 나 아래쪽에 아이템 있는거다가 봐버렸어 지금 저기 밑에 보이지 얘 1800원 짱 비싸 어? 이거 먹자마자 뭐 나올까? 바로 넘어트리고 포스... 아니 포스건으로 넘어트리고 리퍼로 갈아버리기? 뭐지? 아무것도 안나와버리기? 루비 반도체가 이렇게 눈앞에 뻔뻔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뭐지? 이 풀벌레 소리가 이 적막한 분위기를 더 뻘쭘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 두번째꺼 찾았다 대가리에 주사! 빠! 아니 근데 이 얘네들 상향 받은거 보면은 가디언도 딱히 덜 잔인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패치를 한 것 같지는 않아 충분히 충분히 잔인하잖아 충분히 징그럽다고 얘 연출의 미스 아니었을까 자 포스건에 포스건이 얼마나 꿀인지 보여드릴게요 엥? 뭐야 에? 나니? 졸라 센데? 뭐지? 야 뭔 한방 날리니까 모든 피부가 다 벗겨졌어 뭐야? 뭐야? 나 온몸에 소름 돋은 개쩐다 심지어 포스건은 범위 공격이어서 정확하게 조준을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상향 먹었는데? 되게 좋다 나 포스건 야 라인건 버려 포스건으로 간다 오늘부터 포스건 엄청 상향 먹었는데? 진짜 여기 문 열고? 여기 문 열고? 치료 환경 종료? 아 아 이 풀 풀벌레 소리가 실제로 있는게 아니라 그냥 녹음된거 틀어놓은거네 얘 조용하다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누가 봐도 독극물 내뿜고 있는거 같죠? 어우 뿌예 어? 니꼴 내 여친 조금만 기다려줘 곧 그쪽으로 갈게 뭐여 얘는 어 뭐여 얘는 대가리 빠악 어디서 담배를 피고 있어 여기서 왜 또 왜 왜 왜 왜 나와줘 포스건 한 번 더 와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어 잠깐만요 검사 감염좀 그만 시켜 오오 오 오 오 오 오 Pepsi 하아 다 죽었냐? 자식이 가오리가 내가 안 건드니까는 저놈 감염시키고 이놈 감염시키고 바로 막 이것저것 쏴 돌아다니겠네 뭐요 야 근데 포스건 진짜 좋다 포스건의 지금 유일한 단점은 탄창이 적다는 건데요 이거 데미지 업그레이드하고 탄창 업그레이드하고 막 그러면은 와 기가 막히는 게 나오겠는데 얘 살아있냐 지금 야 뭐 뭐 저기요 아야 이 개색 으 손봐 징그러워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보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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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 안해 이씨 무빙 무부부부빙 무 공격해 이씨 죽어버렸네 참고로 제가 아까 엄청나게 강력한 무서운 몹이라고 했던 가디언의 초기 단계가 얘입니다 얘가 더 이제 진화하면 가디언 되는거에요 지금 그렇게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리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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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계속 가고있습니다. 제 작은 형님처럼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나왔습니다. 절대 살아있을리 없는 남동생이 갑자기 보여서 손을 흔들고 있었대요. 쟤도 슬슬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뭐야. 슬슬 미쳐가고 있는 거에요. 여기에서 멀쩡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야. 왜 여기에 탄약이 있지? 나도 미쳐가고 있는 건가? 뭔 소리야? 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들어. 일단 여기는 좀 나중에 오는 곳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나머지... 담배 피우고 있는 애 혼내줘고 옵시다. 뭐야 또? 헬로우? 와 너 날씬해졌다. 와 너 날씬해졌다. 아싸 상점. 서브 소닉 발진기. 서브 소닉 발진기. 포스건의 탄약이네. 요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네요. 이 부품. 당장 구매해줘. 인벤토리. 뭐가 이렇게 많아? 잘됐어. 싹 다 팔아주마. 아 솔직히 라인건 안 쓸 것 같아요. 야 라인건 진짜 안 쓸 것 같아. 나 라인건 집어넣을래. 미안하다 얘들아. 라인건 말고. 차라리. 펄스라이프를 쓰겠다. 그러니까. 약간 짤딜 넣어야 되는 상대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그냥 펄스라이프를 쓰는 게 더 나아. 그러면서 왜 자연스럽게 또 창고를 넣는 거지? 미쳐버리고 만 건가? 무기 설정은 인벤토리 열고 해야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루비 반도체 팔아주고. 아 지금 회복킷이 없어서. 일단 3개짜리라도 잘 가지고 있읍시다. 노드 3개 사주고. 조화요. 왜 도보. 왜. 어허우. 저 손에 폭발물 들고 있는 저 친구 익스플로더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절대 간격을 내줘선 안됩니다 가까워지는 순간 전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치거든요 저 폭발물을 내려치냐 내려치냐 내려 내려친다 저런 식으로 하지만 손만 쏘면은 다 터져서 알아서 죽기 때문에 아이템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멀리만 있다면 말이죠 산타 할아버지라고? 맞는 말이네 참고로 높은 난이도에서는 쟤보다 무서운 애가 없습니다 갑자기 옆에 나타나가지고 딱 내리치면은 그냥 시체돼요 아니 근데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쟤네 진짜 농담 안하고 똑같이 이런 소리 냅니다 진짜 이런 소리네요 자기들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를 충분히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소리를 안내네요 아니면 내가 못 들은 건가 아... 이 장소 알지 길 헤매기 딱 좋은 장소 여기서 길 안 잃어버리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북은 왜 이래요 안녕 안녕 빨리 등딱지 열어 길 안 잃어버리게 진짜 길 안 잃어버리게 천천히 조심조심 언제 균형 감각이 마비될지 몰라요 여기가 좀 중이었어요 잠시 후에 안 잃어버리게 ? 뭐야 누가 똥 싸는 소리 아 뭐야 저기 가디언있어 아 화염방사기가 없어서 불을 못 던진다 그러면 유탄 죽었냐? 안죽었다 아이씨 탄이 없네 가디언은 몸체를 아무리 쏴도 죽지 않아요 장기를 다 끊어내지 않는 이상 대가리 야 이런거 생각하면은 화염방사기 들고 다녀야겠는데 아 참고로 가디언은 가까이 다가가면 무조건 원킬입니다 난이도 상관없이 아 그걸 보여줘야되나? 가디언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안돼요 이정도 거리까지 다가오면 무조건 죽어요 원킬 아 여기 스테이시스 있었네 이거 먹이고 쏠걸 정리 끝났다 이제 돌아가면 되나? 왜 왜 또 뭐 왜 왜 왜 뭐야 너 왜 거깄어 아이템 안주니? 아이템 아 여기 있구나 그래 나 어디로 가야돼 나 지금 길을 잃었어 여기다 저장 아 그래도 챕터 끝까지는 플레이하고 싶은데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만 더 하면 한 챕터 끝날 것 같 팔을 잘라서 폭탄 대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익스플로더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포스건 특수 기능이 뭐냐고? 나도 몰라 안 써봐서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지금 써볼까? 뭐야 여전히 2층인데? 애가 아니잖아 위저가 5까지 있어? 우리 왔던 덴데 여기 우리 갔던 덴데 여기 봤냐? 봤나봐 기억은 안 나지만 안 봤었다고요? 안 봤었어 진짜로? 안 봤었어 진짜로? 봤? 봤? 진짜 안 봤어? 안 봤네 이거 어디야? 아 여기 진행루트 같은데? 뭔가 좀 쎄한데 여기 지금 오면 안 돼? 어우 priests 야 이 개새끼 개꼴까? 잉 물들 아 그래 이럴 씨 씨 으아악 야 저 저 이 건방진 건방진 촉수팔 같으니 날 끌어당길 수 있는 건 희뿌빛 뿐이야 아 아무리 봐도 여기 진행루트 많은 맞아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 애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내려가면 음 아니 이렇게 까지 격하게 반 반겨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에어어어여에이 왜이렇게 리퍼 왜이렇게 세 스테이시스 한번 갈기고 그냥 등 좀 긁어주니까 죽었는데요? 야 여기 배터리팩있다 요거다 꼽니? 저긴거 그런드 중력 활성화 보안카드가 필요 와 보셨습니까? 반응속도? 뭔가 쎄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뒤돌아서 뽑는 리퍼 캬 멋있었다 아이고 어 여기 또 있네 가판 시스템 킥카드가 여기 있군요 어 작업대 드디어 발견 어 잠깐만 반대편에 있어? 이런 썩을 너 좀만 기다려라 뒤졌다 어 뭐야 이쪽 문 꺼져있는데? 여..여기로 가라고? 에잉? 어 저..이..이..이 쪽 방에도 위저있는데? 일단 얘부터 없애고 대가리 찰! 아 왜 뭔소리야 이게 갓판 시스템 키카드를 사용? 무중력이 됐네? 어이고 깜짝이야 뭐야 이것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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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나 죽겠다 아니 나 방향감감 상실하겠어 어딨어 아 어떤 스바라시가 자꾸 아 잡았어? 어 이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어디있는거야? 아 아 저기있네 미쳐가지고 여기도 위저가 있나봐 미쳐가 몇마리야? 저기있다 올라가야 돼? 원래 이정도로 많지 않았었는데 무중력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좀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들지 않니? 약간 좀 뇌절인 것 같은데 세이브부터 좀 하자 혹시 모르니까 아 이제 여기네 이미 너굴맨이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면 됩니다 밑에 뭐가 있네? 뭐지 이게? 가자 와 뭐야 여긴 또 엥? 엥? 그럼 불빛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이걸 끄면 스테이시스로 느리게 하면 전력이 안 돌아요? 어? 아야 어딨어 어딨어 어디서 자꾸 나한테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깄구나 또 계속 쏘는 소리 들리는데? 오 포스 에너지 설계도 놓칠뻔했다 와 오케 빨노 아 너무 어두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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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 총알이 없어 야 포스건만 미친듯이 많은데? 포스건 총알 너무 모았다 이제 포스건으로 상대를 해주자 여기로 가면 되나? 여기 맞아? 터빈이 비활성화 됐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겠네요 아파트 와아..이 밑에를 가야돼요? 너무 재밌겠데 미친 플레임 직화구이 드셔보실? 뭐라고 써있냐? 왜 여긴 한글번역 안해놨어요? 쓰레기 게임 허어우 뭐 왜?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아니 아니 미친놈아 야하 야하 으아아하 으아하 으하 으하 으악 고축 으하 아... 자폭을 택하네 방금 비명소리 제가 낸거 아니에요? 네 게임소리였어요 이거 미리 부셔야겠다 이걸로 그래 짤짤이가 필요한 순간이 이런때지 엄마야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이건 어때 이것도 맛있어 죽겠지 지져 이씨 아 여기가 쉬어가는 곳이네 지금 보니까 아이템 내놔 대형팩을 주네 나 가도 돼? 아니 이 뒤에 뭔가 아이템이 있는데 포스건 특수기능 보여주세요 뭐야 지금 쓸 타이밍이 계속 안나고 있어요 포스건 일반공격 자체가 개사기여서 지금 딱히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달까 위저 7이 이쪽에 있구나 위저 7이 이쪽에 있구나 다른곳은 엘리베이터 위저 7을 없애고 여길 와야되는거 같은데 네 그럼 여기는 뭐야 어 특수능력 발동 아 아 모으고 조져라 어 데미지가 따로 있진 않은거 같아요 그냥 애들을 모으고 한 번에 조져라 이렇게 그런 용도인거 같습니다 자리야 궁이 있네 자리야 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네 에이 사드기 여기가 창고라서 뒤에 길이 더 있진 않을거야 어 굉장히 좁네 자 대가리 돼 핫 좋은곳으로 가시길 뭔솔 팍 피 어 확실히 강화형이라 안 밀린다 두방으로 안 죽네 한방 더 아니 너무 너무 다 날아가시는 아 아 야 위저 8도 있어? 아니 진짜 뇌절이야 이제 장.. 장난하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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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맞쟤 생각 prova 어디갓 이제 거의 다 없앴다 아 돌아 돌아 여기로 왔네 왜 또 브금이 싸해? 왜? 왜? 얘들아 나와봐 내가 선물 줄게 얘들아 없는거지 형 선물 내려놔도 되는거지 중력 끄자 중력을 끄는게 아니라 중력을 켜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죠? 식량창고에 들어가기 이제 위저를 다 처리했으니 리바이어돈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자구요 그리고 결전의 시간이다 우리 안 본 데 없겠지? 아 아 맞다 작업실 아 오염되있어서 내가 못갔던 작업실 야! 작업실부터가 근데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남 음 어 저 반대쪽이다 자꾸 어디서 괴물딱치 소리나 어디가 자 포스건 업그레이드 특수능력이 뭔지 보자고 중력 함정이 시간에 따른 데미지를 줍니다 아 자리아 궁을 쓰는데 이제 데미지도 함께 쓰읍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일단 장전시간 데미지 용량 데미지 이거 뭐지? 연사력? 연사력은 솔직히 필요없고 장전시간 데미지 으아 으아 이렇게 갑시다 데미지 풀 그리고 쓰읍 어 깜짝이야 뭐야 아 아유 이에서씨 워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나 약간 틈 날 때 빨리 후원하고 가야되는데 언제 후원해야되지? 지금 게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하하 이러다가 이제 딱 작업대 여니까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잘 들어가요 우리 방송은 우리 방송은 후원도 눈치 보면서 해야돼 하하하하 아 펄스라이플을 포기하고 화염방사기를 살까? 애매 애매 하네 지속시간 지속시간 재장전 데미지 이렇게 가자 그리고 상점 만나면은 펄스건 빼고 화염방사기로 바꿀게요 가자 아 뭐야 아 뭐야 슈트업클은 뭐가 있어요? 뭔 소리지? 슈트업클은 뭐 별다를 거 없고 그냥 인벤토리 증가랑 방어력 증가 정도 왜 이렇게 멀어 1층으로 1층으로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아주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왓 왓 왓 에? 나니? 나니? 나? 나? 나 남은 엄마 엄만 봐봐봐 아유 사랑합니다 야 학생인데 뭐 후원이야 재밌게만 봐줘 진짜 고마워요 살고 자 이제 이거 창고에 넣어놓고 파연방사기가 이미 들고 있었네 손에 이거 장착해주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러면 원거리 무기가 플라즈마 커터밖에 없어 나머지 다 근접이야 리퍼 근접 화연방사기 근접 포스건 근접 그래서 플라즈마 커터를 좀 아껴야 되네요 이런 트리로 갈려면 요거를 여기다가 껴주고 요거를 여기다가 껴주고 됐스 자 저장하고 가자 리바이어던인지 리바이어선인지 리바운든지 멋있갱이 조지러 내가 왔다 열어라 형 왔다 에? 에? 10킬로톤? 돼지 돼지 씹돼지네 내가 좀 덜어 덜어줘야겠구만 사지 잘라서 10킬로톤? 돼지 돼지 워xt더 buck 저런걸 나보고 잡으라고? 미쳤어요? 아프지? 잠깐만 나 총알이 없어 나 진짜 큰일난거 같은데? 오케이 야 그것도 못맞추냐? 아니 손이 그렇게 큰데? 바보안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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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입을 싸야되나봐요 아야야야 잠깐만 이거 키네시스로 잡을 아야 나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 칼날을 던지자 오오 되게 아파한다 오케이 입 벌리면 칼날 오 아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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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아 아 잠깐만 야 주변에 아이템이 많잖아 이런 젠장 이거 보스 잡으면 못 먹을 거 아니야 당분간은 아이템 파밍이다 아 아 아프 그만 때려봐아 형이 니 목숨줄 좀 늘려주겠다잖아 어어 이 녀석이 지금 어어 어어 얘 예측샷을 하네? 금방지게? 아이템 많아 많아 개많아 너무 행복해 아 기다려 보라니까 형이 참 아이템이 밝아서 아주 찾기가 쉽구만요? 후우 hia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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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환각만 보인다 야 이 다, 다 먹었냐? 이제 끝낼까? 아니, 이 몸집은 개큰데 아니, 귀여운데 하는 짓이? 세 번 피하고 던지면 되는 거지? 폭탄 더 있어? 어, 저기, 저기 공중에 떠 있다 하고 던져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를 이걸 입을 닫네 아파? 어? 잠깐 뭐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아, 이런 아, 너무, 너무 시간 끌었나봐 아 오! 떨어져 나갔어! 오오! 우와 이 거대한게 떨어져 나갔어요 대박 이이이이이이이 하아... 폴가 이리와요 maximum 뚜껑이 들어서 다른 서비스도. 그는 소스의 비건을 구축했을 때. 그는? 그는 거의 거의 다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안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아직 안 오지 않습니다. 제가 더욱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스의 비건을 구축했을 때 그는 소스의 비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이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if I meet Jacob? 그는. 그는. 야 데드 플래그를 너무 심하게 박는 거 아냐? 아 왜 그래요? 와 챕터 6 드디어 끝났다 챕터 7 인투더 보이드 자 이제 채굴 구역으로 이동합시다 거기가 어딘데? 아니 일단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챕터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